6월 20일, 24일 거 올라왔네요. 그쵸? 오! 올라왔어요. 어 여기 있구나. 레그단 비비막 Treatment of COVID-19 Scope Interim Opinion Adopted via Written Procedure on 11th June 2021 For Information 오 여러분, 브라보! 올라왔네요. 중간 Opinion의 Interim Opinion이니까, 그쵸? 아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파시지 마세요. 이거 레그단 비마비 여러분, 6월 21일, 24일 어젠다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웨인들이 이렇게 샀나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어젠다에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뭔가 오늘 좋은 일이 폭포스처럼 한겨울에 한방눈처럼 내리는데요, 오늘. 레몬티님, 당연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더 움직임 폼이 크잖아요. 우와, 저는 이거 체크 못했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 레그담비 막 올라왔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웨인들은 기관들이랑 정보를 알았나 봐, 그죠? 어우, 제시카님이 오늘 아까 제 댓글에도 오늘 기분은 너무 좋고, 오늘 양봉은 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그죠? 이거 나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불러 Viv w that channel, 왜냐 나 괜찮 inevit